지금까지 특허청이었습니다. 특허의 필수적인 실험 데이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특허심판원에서는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심판을 5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심판으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대웅제약이 2015년 10월 22일 출원해 2016년 1월 4일 받은 위장질환치료용 의약조정물이며 제품 알비스D 관련 특허입니다. 대웅제약은 알비스D 특허 출원 과정에서 기존 품목 허가약품과 신규 품목 허가를 받으려는 약품의 효능이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생동성 실험의 데이터 중 성공 데이터 건수를 1건에서 3건으로 늘리고 세부 수치도 조작 제출해 특허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근거한 특허청의 후속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대웅제약의 시정조치와 약 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취득한 후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지난 2016년 2월 대웅제약이 위장약을 판매하는 경쟁사인 안국약품을 막기 위해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냈으며 안국약품은 이에 대해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웅제약이 조작된 실험 데이터를 진실한 것이라고 진술해 2017년 1월 특허심판원은 무효가 아니라며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IP금융 확대, 징벌 배상 도입 등으로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공정한 특허제도의 정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허청은 서류를 속여 부당하게 특허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보툴리눔톡신균주전쟁을 벌이는 등 지난해 기준 총 4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진행한 소송에서는 패했습니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균주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21개월간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K파이 뉴스였습니다.